한국에 왔다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이 그립다는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릴리 콜린스인데요. 릴리 콜린스는 오드리 헤뻔과 닮은 꼴로 큰 주목을 받았고 현재 미국에서 최정상 배우이자 모델로 활약 중입니다. 그녀는 영국 유명 뮤지션 필 콜린스의 딸이기도 하죠. 릴리 콜린스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자서전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마지막 장 서울 설칭을 보면 서울에 방문했던 일화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릴리 콜린스는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옥자를 촬영하면서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무른 그녀는 촬영장보다 촬영장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누구보다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남대문, 광장시장, 수산시장, 동대문, 청계천, 경복궁, 명동 등 여러 곳을 다녔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려 추억을 기록해두었는데요. 영화 촬영이 없는 날에는 서울을 벗어나 부지런히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동행하는 매니저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 한국을 느끼며 매일매일 일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절친인 한국계 배우 애슐리박은 한국에 가면 꼭 산에 가보라고 권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애슐리의 조언을 듣고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백양사로 향합니다. 헐리우드에서도 유명한 템플스테일하기 위해서였죠. 이곳에서 그녀는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관스님을 도와 텃밭을 가꾸고 남을 묻히는 법도 배우고 직접 설거지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 달 살기를 마치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완전히 바뀐 그녀의 모습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즐겨 신는 삼선 슬리퍼 신고 나타났고 전애 없이 밝은 표정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미국 방송에 출연한 릴리 콜린스는 한국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고 가는 곳마다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맛있었다. 한국의 지하철도 너무 좋았다.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는데 타보니 정말 깨끗하고 편리했다. 미국 지하철만 타본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다른 차원의 서비스와 교통수단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도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자주 SNS를 통해 한국에서의 추억을 전하고 나는데요. 특히 한국산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다며 평생을 고생했던 편두통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산속에서 산림욕을 많이 해 피톤치드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촬영장을 떠나 자연에서 오로시 시간을 보낸 건 데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톤치드는 나무와 식물이 해충과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피톤치드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억제하는 항균효과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 감소, 혈압 및 심박수 안정, 면역세포 활성화, 불안감 감소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줍니다. 사실 피톤치드가 좋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자연에서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산림욕은 피톤치드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숲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면 피톤치드 흡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죠. 하지만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은 산에서 여유롭게 산림욕을 즐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많은 피톤치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피톤치드는 편백이피나 나물을 쪄서 우려낸 물을 제품화시킨 편백수이거나 피톤치드 오일을 화학적 유화제로 물과이석시킨 유화제, 피톤치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편백수는 편백 오일을 추출하는 공정에서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물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편백수는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없지만 피톤치드의 효과를 기대하기엔 성분 함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편백수 제품이 피톤치드가 아닌 물에 가까운 제품이었단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피톤치드의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오일 희석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방식에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익히 알고 있듯이 오일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물질을 섞기 위해서는 유화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알코올과 기면활성제를 사용해 피톤치드 오일과 물을 희석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진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겪었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탈취제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톤치드의 놀라운 효과를 기대하기엔 너무나 미흡한 편백수와 피톤치드의 놀라운 효과만 생각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유화제, 피톤치드 사이에서 피톤치드 전문기업 강산바이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연구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인역과 관련 기술 기반의 자료를 분석하며 실험을 거듭했고, 2019년 마침내 유화제 없는 오일수용화 기술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강산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오일수용화 기술은 대기업이 탐낼 정도로 오일 관련 시장에서 무서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피톤치드 제조기술을 가진 강산바이오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피톤치드 전문 브랜드 퓨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퓨리즈의 사명은 올바른 기술과 원칙을 가지고 소비자가 더 나은 소비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무엇이 바른 제품이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소비자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피부와 폐로 흡입되는 제품의 특성상, 그 어떤 제품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험자료와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퓨리즈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보유한 이유입니다. 퓨리즈 피톤치드는 유효성분 수가 3배, 피톤치드 함량이 최대 110배나 됩니다. 국내 최고 실험기관을 통해 이를 증명받았으며 그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퓨리즈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새집으로 이사가거나 인테리어를 끝낸 집에는 포르말데이드 방출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일러까지 켠다면 가구와 벽지에서는 더욱 많은 새집증후군물질이 방출됩니다.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놓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공기청정기는 유익한 공기가 아니라 무해한 공기를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줄 뿐 숲속처럼 건강에 유익한 공기를 만들어주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톤치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마철이 지나고 덥고 습한 실내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론 부족할 때 유칼립톨 성분으로 숲과 같은 쾌적한 탈취효과로 도움을 줍니다. 퓨리즈 피톤치드의 탈취효과는 기존의 화학적 탈취제나 방향제처럼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냄새근 원물질을 제거하기에 지속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들이마시고 피부에 접촉하며 모든 곳에 쓰이게 되는 피톤치드, 그 어떤 제품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퓨리즈는 미모넨 성분이 없어 반려동물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고 탈취효과로 숲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일을 섞기 위해서나 더 오래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화학적 물질 없이 자연에서 얻은 아로마 오일로 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피톤치드 제품임은 분명합니다. 화학적 방향제나 탈취제에 지치셨다면 제대로 연구해서 잘 만든 퓨리즈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